음악 백화점 간 게 아니라 라인업이 아 오늘 더블 큰 맘 먹고 입었는데 육성재가 입고 와가지고 아 태가 달라요 발렸네 발렸어 발렸네 성발란데 발렸네 성실형씨 뿐만이 아니고 오늘 육성재씨 수트에 긴장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죠? 우리 산들씨요 산들씨 또 바로 옆이다 아니면 스트리퍼를 신고 왔어요 아니 수트 신고 올지 모르고 아 수트 신고래 수트를 당황스럽네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아 육성재 육성재 하는데 왜 육성재 하는지 알겠네요 출연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솔직히 비투비의 서서브 보컬이잖아요 서서예요? 하지만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성재씨 지금 데뷔한지 몇 년 차죠? 데뷔 4년 차입니다 조피디씨 조피디씨 반갑습니다 출연 결정을 어떻게 또 하게 되셨나요?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하기로 했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인 대한민국 최종상 가수들과 꿈의 두엣 무대에 서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됐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예능의 요소도 많아요 댄스곡 많이 해요? 공평하게 되나요? 여자분을 고를지 그것도 모르세요? 발라드 하겠지? 좋지 않아요? 녹화하면서 물만 해 주세요 뭐 모를까? 하트는 언제 배우실까요? nesset 너무 잘하시는데 실만인 참가자 아닌 거 아니에요 가족들 같은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